제가 한 지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주일 2부 예배에서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하나되자 1탄 가정편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지금 조회수가 739회밖에 되지 않으니까 마구마구 클릭하셔서 명설교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신혼 부부에게 대해서 연락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도 제게 해서 제가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설교를 듣고 남편이 잘해준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또 감사 인사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다른 거 죽으지는 않고 인사만 하셨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 알겠는데 순종하기 싫습니다 정말 저는 내 남편과 하나되는 게 너무 싫어요 혼자 살고 싶대요 혼자 살고 싶대요 뭐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혼 안 해본 것들은 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도 그래서 아담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아담이 자기 입술로 했지만 아담도 그 여자 보면서 속 터졌을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우리의 본성과 사실 더 잘 맞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부관계 외에 하나 되라고 하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오 주님 오 마이 갓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려면 아담이 하와 사랑하면 됩니다 하와가 아담 사랑하면 돼요 서로 둘만 마음이 맞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을 넘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둘을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 둘 키우는 거하고 셋 키우는 건 차원이 다른 거라 하더라고요 둘이 사랑하는 거하고 셋 이상 사랑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3위 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건 둘이 사랑하는 거라 선지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막 사랑해도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분이 사랑해도 성령이 시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해요 그래야 3위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막 사랑해도 성자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야 3위 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3위 일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셋이 하나 된 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3위 일체를 넘어섭니다 와 기가 막힌 거예요 3위 일체를 넘어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3위 일체도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의 몸뚱아리로 설명합니다 이 몸으로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발도 있고 손도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이건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귀도 김보훈이고 코도 김보훈이고 발도 김보훈입니다 여기 제 몸 중에 어디 하나 김보훈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다 김보훈이죠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공동체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과 교회가 제가 제 인생 시간의 90% 인상이잖아요 제가 집과 교회를 빼면 목탕 헬스장 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제 시간의 전부를 거의 교회와 집에서 가정에서 보낸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저와 성향이 정말 다른 제 아내가 집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쇼파에 옷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샬롬이 파괴되어집니다 쇼파는 사람이 앉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요 옷걸이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 애들이 제 애들이 이제 8살, 6살인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요 하나 가지고 놀면 좀 다시 갖다 놨다가 다른 거 가지고 놀고 싶으면 또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정돈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둘이에요 한꺼번에 나중에 밤에 치우면 된다고 뭐 그게 애들의 정서에 좋다나? 제 정서에 안 좋습니다 제 정서에 제 정서가 파괴가 되어가고 있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결혼 13년차 됐는데 안 맞아요 그런데요 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저희 안에 한 10배 되는 인간이 저희 교육자실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정말 다릅니다 일단 뭘 해도 속도가 다릅니다 밥을 먹어도 밥 먹고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 모이자고 해도 정시에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3시에 장례식에 가기로 했는데 3시 10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냐 거의 하나님급으로 신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와 저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카톡을 보는 습관입니다 저는 카톡이 오면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카톡은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숫자가 0이에요 저는 1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1이 있으면 저는 운전하다가도 오면 보고 빨리빨리 답신을 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딜레이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다릴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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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짧게 감사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제 아내가 아주 길게 써도 저는 오케이 감사 이렇게 보내죠 단지 좀 성의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이분은 카톡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숫자 보이십니까? 항상 100을 넘어갑니다 조시지 올 때는 200도 넘어갑니다 이 안 봐요 카톡을 안 봐요 안 봐요 카톡을 보내면 길게는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답신이 오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한 시간은 기다려야 답신이 옵니다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속이 터집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설교의 공언자는 당신과 바로 그분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깊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문제가 저 인간이 문제일까? 둘 다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합쳐지긴 합쳐질까?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쟤 때문에 저희 아내도 힘듭니다 오 우리 아줌마들 아 무섭네요 네가 살림해봐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도 힘들죠 저랑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분 우리 박상욱 목사님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분도 힘듭니다 계속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 가서 계속 앉아있습니다 다른 사람 책상에 가서 지난 주 중에도 아침에 갔는데 잠을 잤는데 제 옆자리에서 앉아있고 저 멀리 가서 자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힘들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게 여러분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박상욱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저희 아내 보고 사모님은 천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은 천사 같아요 제가 속으로 천사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이나 나오지만 그런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희 아내가 정말 착해요 진짜 아실 분들은 아실 정말 착해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리고 제가 뭐 이야기하면 순종 네 순종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상 사모님이다 이렇게 동의가 돼요 우리 아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박상욱 목사님도 똑같아요 박상욱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박상욱 목사님이 갈릴리도 하지만 주차부를 담당하시는데 차량부를 담당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고요 더운 여름 날씨에는 그 더위를 제가 우산 막 이렇게 쓰시고 햇빛 가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박상욱 목사님 이 주차부 차량부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얼마 전에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대신방을 하는데 그 교구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박상욱 목사님을 칭찬하는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칭찬을 이분은 사역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는 진심으로 사역 안 하나 진심으로 사역 안 하나 진심으로 사역 안 하나 여러분 이 박상욱 목사님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주일 날 잘 보시면 이 목사님이 롱 패딩을 입고 주일 이브 앱 때 보시면 주차 안내를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찍으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해서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거의 90도 각도로 들어가서 저렇게 아무도 안 시키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보시니까 한 번도 이런 사역자를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몸을 막 써가지고 같이 막 사역을 함께하는 이런 사역자를 만나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박상욱 목사님도 저랑 안 맞아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저랑 조금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필요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팔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 됨이 깨어진 교회는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반쪼가리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거지 그게 어떻게 장애인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에베소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위성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한 몸 됨을 지켜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부는 자식 위해서라도 참죠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나랑 안 맞으면 어디 교회가 경산중앙교회뿐입니까? 반열교회 가면 되지?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자존심 구겨가면서 교회의 하나 됨 지켜내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화낼 거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더러우면 나가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하나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좀 되면 되면 싸우지 않고만 지내면 되는데 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내 뼈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피값으로 피값으로 한몸 되었기 때문에 한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 행전을 보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갚주고 교회를 탄생시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생겨난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고렌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바울이 고렌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롯에서 1장 18절도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머리 누구? 다시 머리 누구? 예수님 몸 누구? 교회 몸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아니면 둘이에요? 한 몸입니다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머리는 김보은이고 몸은 김보은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은 무엇입니까? 김보은이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머리도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비하고 완벽한 연합을 교회와 이루신 거예요 교회와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분열되어지고 갈라집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너희들 왜 싸우냐?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왜 싸우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당파를 이루어서 싸우는 것을 인간적인 싸움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의 이 관계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잘 이해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 잘 따라오시겠어요? 성경책을 다 이제 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 신비한 연합을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특정한 신학적인 용어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막 없으니까요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래는 멀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어디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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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죠 요한복음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세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표현했는데 에베소서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골로세서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는 건 쉬워요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큰 원은 작은 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를 이뤄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가 딱 되어질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한 70%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려면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디에 거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꼭 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안 됩니다. 더 가야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의 모습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위험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의 깊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냥 내가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크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고 그 예수, 크리스도와 연합해진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교회가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랑 좀 안 맞다고 옆에 있는 질체를 쓸데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와 교회와 한몸이 되려고 하셨을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도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 실제로 제가 들은 거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로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하나가 맞는 게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좀 맞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아이고 너랑 나랑 궁합이 잘 맞나? 그럴까요? 그럼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저 하늘 끝과 땅 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가 하나 맞는 게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 같은 인간하고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대목이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과 하나 되시려고 아, 좀 떨립니다. 떨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3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통일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깊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교회를 넘어 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17장. 다시 성경을 한번 펼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먼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왜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16절도 한번 보세요. 반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세상하고 인연을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연을 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반전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교회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거 똑 담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방법과 목적과 그 최종 결론대로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위 일체 하나님은 한몸이죠. 한몸인데 그 한몸이신 예수님을 보내세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교회와 한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세요. 똑같이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로마 황제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멸시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도 교회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십니다. 교회에게 대단한 권력을 주거나 어떤 탁월함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찌질한 인생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큰 소리도 못 쳐보고요.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끌려가서 죽게 하십니다. 교회도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십자가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 저주에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극류를 얻지 못하던 자들이 극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터와 한 몸을 이루고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한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위대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은 그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23절도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키셨듯이 예수님의 모민교회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합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은 만물과 통일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이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다고요?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숨 차지 않습니까? 저는 숨이 찬대요. 저는 이걸 깨닫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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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오직 여러분 제가 지난주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3위 1체 하나님이 3위 1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3위 1체를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그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보내신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에요. 요즘 이 아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들 있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매일매일 이 아이를 안아줘도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그런 노래?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인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대야 아십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루는 제가 제 아들을 안는데 매일매일 안아주죠. 안는데 이 안아도 이 마음이 다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에 다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꽉 안아났데도 꽉 안아도 안 돼요.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귀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혜준아 아빠가 혜준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꼭 안는데 이렇게 안아도 마음에 다 차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혜준이를 아빠 가슴에 쏙 넣고 싶어. 쏙.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혜준이를 아빠 가슴에 쏙 넣고 싶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환하게 쳐다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건 비밀이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비밀이라고.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셋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인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와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다 다르죠. 눈과 귀의 입장이 다르고 손과 발의 입장이 다르고 역할과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력하는 자이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사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온유합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이 하나 되면 이 신비한 연합은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흉내가 뭡니까?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탁월함으로 승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으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돈이 없어서요? 영향력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세상이 다 안다고요. 구제비, 사랑의 보따리 뭐 이거 다 좋아요. 너희들끼리나 좀 사랑하면서 지내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퍼주는지 아니면 우리가 쇼를 하는지 다 안다고요 세상이. 우리도 우리끼리 다 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양떼를 사랑하는지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목회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할 때 생명 걸고 따라올 성도들인지 아닌지 목사들도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래 참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화가 나는 상황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도 누가 교회를 위해서 성을 내지 않고 참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경산중앙계의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